어 조심 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착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낑깡 아니에요 귤이에요 귤 오늘 머리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안정기가 있지요 승헌이네 집에서 안 막히면은 한 20분에서 25분 걸려요 잘 들어가고 계신가요? 잘 들어가셨어요? 한 입에 못 먹어요 이거 너무 커요 라방 미션이야? 별풍선 쏴주시는 건가요? 오늘 대박이다 그쵸 네 오늘 팔찌를 해봤습니다 아까 드럼치대 좀 거슬려서 뺄까 하다가 익숙해지니까 또 할만하네요 택시? 택시? 다들 어디에요? 아이고 큰일났네 못 가서 아이고 아깝다 쏴주고 싶다니요 오늘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파주 되게 넓어요 파주 짱 큽니다 도시 부심 있는 게 아니라 파주랑 땅덩어리가 꽤 넓어요 성수요 성수요 영수라고 할까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아 맛있다 편지요 확인해 볼게요 귤입니다 춘천 또 가요 편의점에서 대왕 크림빵 볼 때마다 잘 생각난다고요? 쿵이 여기 옆에 있었는데 방금 내려갔어요 춘천이요? 언제 가지 비밀? 저도 그래요 대생각나게 크림빵을요 감사합니다 식탁이 너무 멀리 있나? 귀찮아서 식탁에다 핸드폰 올려놓고 있는데 그럼 땡겨야겠다 대왕 귤 맞아요 귤인데 좀 큰 귤이에요 전왕근 폼 미쳤다 전왕근 폼 미쳤다 네 좀 큰 편입니다 팔이 좀 많이 두꺼워요 귤이 연태님 얼굴을 말하네 그럼 엄청 큰 건데 공간춘 시간을 좀 보고 좀 여유있을 때 먹으려고요 너무 좋습니다 귀가 머리가 있다고? 체력이요? 체력 괜찮습니다 얼굴이 작다는 얘기라고? 오늘 댓글로? 그러게요 화내요 이따가 귀가 라방 했으니까 그리고 내일 교회에서 해야될 곡이 좀 있어서 카피 부탁하고 자야됩니다 낑깡 오늘 햄버거 두개요? 천혜향? 마치 그런거 같았어요 햄버거 슈비버거랑 뭐지 그거? 베이컨토마토 베토디 디럭스 방금 저한테도 귤을 저한테도 귤을 꺼내신 여기서 귤 꺼낸 거예요 줄은 원래 쫌물쫌물 해야돼요 슈비 좋아합니다 슈비를 좋아하고요 근데 이거 껍질이 너무 까기 귀찮다 햄버거 두개요? 한숨 쉬었다고? 재현이도 햄버거 두개 먹었는데 팔찌 예뻐요 감사합니다 목걸이는 너무 세 보일까봐 안하고 갔어요 대표님이 한숨 쉬었다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항상 먹을거 잘 챙겨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뭐 먹으러 갈까요? 맨날 그래요 제가 까드릴게 하나만 던져주세요 오늘 머리 예뻐요 아크릴 없어서 좋았어요 드럼에 단있어요 그쵸 단있으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좋아요 한숨 세 번이나 쉬었다고요? 아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물 떨어진다 닦아야지 아쉬우는 찐인데 아쉬우는 찐인데 아쉬우는 찐인데 아쉬우는 찐인데 아쉬우는 찐인데 눈치라봐 3분의1개요 반개아니에요 조금 자면 괜찮아요 닭갈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물오물 이 집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캣질을 왜 타요 제가 양치하려고 했는데 2시간 순삭이라고요 쿵이 지금 제 발에 머리들이고 있어요 표정 잘 보였어요 네모 앨범은 이제 예정이 없네 어떤거 말하는거지 네모 앨범이 뭐지 어떤거지 네모 앨범이 뭐야 3연속 라방이라니 왠지 딱 저까지 해줘야 3연속이 될 것 같아서 연말콘 영상 앨범 그거 잘 모르겠네요 단체라방 하면 완성인데 할 수 있을까 연말콘 영상 그게 네모 앨범이지 단체라방 가시죠 4연속 글쎄요 가능하려나 그만 물어 야 고엉 아파 올라와 일로와 자꾸 물어 할 수 있을까요 네 앙쌍하고 있어요 요즘에 쿵이 잘 못날라져 가지고 엄청 인기해요 그저께는 밤에 너무 울어 가지고 잠을 잘 못 corralled 쿵이 젤리 저도 애정표현으로 앙앙 할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해주겠어 눈이 피곤해 보여요? 그늘져서 그런거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피곤한가? 피곤해 보이나? 빨리 꺼야겠다 쿵이한테 라방 맡기고 얼른 꺼라고? 안 돼요 제가 물면 많이 아파요 밴드도 연태님의 애정표현이 필요해요 저 애정표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할텐데 코에? 코에 뭐가 묻었지? 코에.. 그러네? 뭐..뭐지?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안 피곤해 보여요 아마 지금 역광이라 더 그럴거에요 역광이라 잘생김이요 눈이 또렷하대 딱 이래서 쇼파에서 뭐 먹으면 안되는데 얼굴에 광나는데요 머리가 안 먹으시대 뻥쟁이들 머리가 과자가 됐어 빠삭빠삭합니다 빨리 감아야지 한입만요 한입만요 자 되세요 아니에요 준비된 퍼포먼스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계단이 있길래 그냥 거기 계단이 있길래 나가서 앉아봤어요 팬사인에 재밌겠다 내일도 넉컨 공연 내일도 넉컨 공연 이제 다음주 다음주 일요일이죠 5월 5일 광주 어? 진짜요? 대표님이 그런 공연을 거셨어요? 무슨 일이지? 10만이 되면은 팬사인엘 열겠다고? 오우 팬미팅을 대단하신대요 난 들은 기억이 없는데 큰일났네 가계정 10만개 파러간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좀 돼요 재현님이 구마님의 애교 보여준다고? 아 대표님의 미팅? 재밌네 8.3만 한강고양이 챌린지하면 맛있는거 사주신대요 그거 안해도 맛있는거 사주시던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를 고양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휴 그럼 1.7만개 파면 되겠네 뭐에요? 아직 파러 안가셨어요? 고고 하면 더 맛있는거 안다니까 승헌이도 알던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도망하면 안되겠지 판다 상반기안에 10만 넘긴다 아니에요 하지마세요 Q&A 방송 아쉬운데로 쿵이라도 펀치기계 근데 그거 기계마다 좀 달라가지고요 좀 후한국 가면은 900 몇 시점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펀치머신을 세게 잘 못해요 펀치머신이랑 팔씨름에 약합니다 넘기는게 약해가지고 팔씨름을 잘 못해요 구삼지만 몰랐다던데 안맞게 마실걸요 구삼지만 몰랐어 귤은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해서 발차기 머신은 좀 나오는 편인데 음 어지간한 동네 가면은 그냥 일단 신기록은 세우긴 하는데요 가끔 빡센 동네 가면은 신기록이 안될 때도 있어요 기계를 보지다 아니요 이게 이게 잘 안돼요 이게 약해요 이게 이 귤 맛있는데 그럼 먹어야 될 것 같아 내일 가면서 먹어야지 빡센 동네요? 글쎄요 저번에 부산 갔을때도 펀치 한번 갱신 못했었나? 아 일단 하긴 했었나? 보너스 받았던거 같고 글쎄요 가끔은 있던데 2집 컨셉은 재미있습니다 저 이거 넘기는거 되게 약해요 하나만 더 먹자고 그렇게 꼬시면 어떡해요 승헌 발차기 연태 펀치 장담컨대 제 왼팔이 더 셀겁니다 저 오른손잡이거든요 승헌이 오른발보다 제 왼팔이 더 세지 않을까요? 아 너무 너무 하찮게 봤나? 그정도는 아닌가 오른팔이랑 오른발이라고 해도죠 네 오늘 리허설 대스포 안했습니다 내가 오해할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안했어 아니 여러분 제 팔이 그래도 이 팔이 승헌이 다리보단 두꺼워요 이게 제가 이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제 자랑할게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승헌이 다리보단 두꺼워요 승헌이 허벅지 씨름하는거 보고싶어요? 승헌이 허벅지 씨름하는거 보고싶어요? 나도 그거 본적이 없어요 네 운동 안한지 진짜오래 됐지 나도 아이고 하나 더 깠잖아 결국에 아이고 하나만 더 먹으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허락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깠어 벌써 아껴 먹어야지 그러게 누가 이길까요 귤 주무르면 맛있어진 건 무조건이죠 아직 안 했어요 렌트님 잘 드시는 거 이쁨 고맙습니다 연태님이 이기죠 그럼요 하나씩 아껴 먹고 있어요 실온 귤이에요 냉장고에 아직 안 넣었습니다 하나씩 먹고 있어요 타이틀이 아직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거 될라나 아니야 안 할래 사라지는 속도가 폭력적이래 감사해요 귤 구워서요 예전에 해봤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짱 실해요 안 돼요 이거 오랜만에 다 안 될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말고 이거 던져서 먹을까 말까 했었어요 그거 고민한 거예요 온갖 밈을 다 알고 있구만 던질까 말까 고민했던 거예요 진짜 근데 귤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겠다는 거야 아까 눈치챈 사람들은 있는데 왜 아 던져서요 안 될 것 같은데 인도에 중독도 티났습니다 간다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감이 아닌데 됐어 됐어 실패를 안 해버렸네 먹어버렸습니다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될 줄 몰랐지 거의 한 10년만 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나 빵이야 그쵸 손톱 아니요 노래질 뻔했는데 닦아가지고 안 노래져요 맞아요 착하죠 아니요 이제 귤 그만 먹었고요 3개나 먹었어 엄청 큰 걸 3개나 먹어버렸어 오늘은 여기까지 더 안 먹었습니다 잠깐 인사하려고 들어왔던 건데 재밌어가지고 좀 놀아버렸네 안녕 난 이제 씻고 또 할 거 해야 돼요 승헌이 칠러 다 안 먹었어요 난 아직 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후딱 해야 돼요 앵코를 무슨 귤 커넥션 여러분도 얼른 주무세요 운 좋으면 내일 또 할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안녕 안녕 시간 있을 때 범죄도시 보러 가고 싶네 여러분도 재밌는 거 있으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러 다니세요 안녕 저도 여러분 봐서 좋았습니다 잘자요 여러분 아 나 볼 거예요 볼 거야 볼 거야 보러 갈 거야 어허 스포 스포 혼나 이거 뭐야 수빈 혼나 혼나 진짜 안녕 잘자요 고마워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